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께서 저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저런 소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에 몸담고 있는 고위직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윗선에서 결정된 것처럼 보이는 사안이나 윗사람이 이미 발언한 것이나 또한 스스로 해야 하는 그런 말이 있다면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참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우기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우기는 겁니다 억지쓰기 우기기에 자주 자주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입니다 10월 4일 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노영민 비서실장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주도한 월성 1호기 감사에 대해서 절대로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아야 될 그런 발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에너지정책을 경제성만으로 평가하고 감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있는 난센스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감사원장으로 있는 최재형 씨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 안 했습니다 이번 감사의 가장 중요한 관역은 경제성을 조작했느냐 조작하지 않았느냐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보고서는 그냥 경제성을 조작했다 조작해서 조기 폐쇄를 결정하도록 유도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나 정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비서실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는 경제성과 안정성 국민 수용성을 종합 판단해야 된다 그냥 그대로 진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일단 경제성을 조작을 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폐쇄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판단했더라도 가장 중요한 조기 폐쇄의 근거를 경제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설득했는데 그 경제성이 조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원가를 높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발언이 나가자마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소신 발언을 꺾지 않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발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국회의 감사 요구사항을 수행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난센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적각 반박합니다 최재형 원장이 100% 오른 거죠 감사원이 그냥 발표한 것도 아니고 2019년 12월 말까지 당연히 발표했어야 되는 그런 감사원 감사 보고서입니다 그러나 10개월 가량 지난 다음에 최대한 완곡하게 집권 세력의 탈원전 주의자들의 얼굴을 세우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집권 세력 내부로부터 반발도 심했고 방해 공작도 심했고 최재형 감사원장을 흔드는 그런 움직임도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 여부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의 몫이지 내 몫은 아니다 우리는 경제성이 조작됐느냐 아니냐 그것만 판단한 거다 오로지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만 조작 사실을 감사원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도 12월 1일 날 밤중에 2시간 정도 사무실에 들어가서 무려 444개의 파일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감사원은 경미한 처벌에 거쳤습니다 청와대의 억지 폐쇄 요구는 청와대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지었음을 감사원 자료에 나오지만 청와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가능한 집권 세력과 청와대를 봐준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영민 비서실장의 감사원 월성 1호기 감사는 넌센스 옳은 한 것은 옳은 일은 일단 아니고 억지에 해당하고 우기기에 해당하고 떼쓰기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하게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노영민 실장의 말에만 담긴 것이 아니고 집권 세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일종의 공통분모와 같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사례를 드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검찰 수사 개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예기치 않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5일 날 대전지검 형사 5부 이상현 부장검사는 정부 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 대구 한국가스고성사본사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본사 등을 일제히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월성원자력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정부기관들이 모두 전방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본격적인 수사 착수가 개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이어서 검찰까지 정부의 위법성을 입증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략사업과 한다는 하나인 탈원전 정책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부터 탈원전 정책은 옳지 않은 정책이었고 무리한 정책이었고 기이한 정책이었고 이상한 정책이었고 흐무맹랑한 정책이었고 그야말로 한국의 경쟁력을 날려버리는 정책이었고 한국의 오랜 기간 지속되는 수출산업을 날려버린 파괴하는 정책이었고 한국인의 미래를 상당히 날려버리는 정책이었고 에너지 자립에 심대한 타격을 준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과 전방위 수사가 또 한 번 윤석열 검찰총장과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낳게 되었습니다 대전지금 관계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번 건 윤석열 검찰총장과 전혀 관련이 없고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황당한 사건의 주인공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입니다 11월 6일 날 이낙연 당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치 검찰의 폭주이자 국정 흔들기다 이렇게 검찰의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다 검찰은 위험하고 무모한 폭주를 적강 멈추기 바란다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이다 이것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 영역까지 영향을 미쳐야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검찰로 하여금 손을 떼도록 압박을 했습니다 검찰이 다루려고 하는 것은 감사원 조사 결과에 대한 좀 더 정밀한 그런 수사입니다 경제성 조작에 누가 가입했는지 자료를 누가 삭제했는지 등등일 것입니다 당연히 검찰은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수사에 들어가야 되죠 고소고발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지시가 없으면 수사 안 합니까? 당대표의 지시가 없으면 수사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이낙연 대표는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은 마치 지난해 9월 달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된 때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릴 때를 연상하게 된다 검찰이 이번 수사를 조국 전 장관의 수사와 비슷하다고 보는 것이죠 아마 지금도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대한 부분들이 옳지 않다라고 아마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가 되고 그 사안이 국가의 공익과 관련해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면 당연히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당대표가 나서서 수사하지 말라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런 말이 안 되는 일을 본인들은 검찰개혁이라고 합니다 검찰개혁에 본인이 말이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요 자신들이 보기에 말이 되는 사건만 다루라 이것이 아마 검찰개혁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걸 보면 모든 것은 순리대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그 순리라는 것은 고소고발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안이 공익성과 관련해서 중대한 사안이면 당연히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야 되죠 그 수사에 들어간 검찰로 하여금 손을 떼라고 주장하는 이낙연 당대표의 주장도 너무나 틀린 거죠 너무나 오만한 거죠 아무튼 이런 사건들이 모두 다 정상적으로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